올해는 양배추도 우리 먹을만큼 아주 잘 됐어요 몇 개 안 심었는데도 이렇게 감사하게도 밑에서 잘라내고 나면 또 그 다음에서 또 올라오고 여기도 큰 게 올라오네요 양배추가 여기도 잘라내고 나면 같은 나무에서 두 개씩 이렇게 생겨요 여기도 있고 이쪽도 여기는 한나무에서 두 개가 생기네요 또 여기도 여기도 한나무에서 범둥이 두 개가 여기도 사방에서 범둥이 아니라 양배추가 사방에서 올라와요 당근도 몇 개 캐가야 되겠어요 당근도 당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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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워 일곱 음 이케